맨날 소리야 음 방한 느낌 방한 느낌 자 1런트 인생 끝났다 대체 대체 슬라임 뭘로 잡냐 첨탑에서 전생했더니 보스가 슬라임 오 아 아 아 아니 혹시 쓰레기 게임인가 돌게 돼 능지처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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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슬라임 잡을 수 있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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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어차피 뿔픽이네 어? 안사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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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사이다 어딜 보시는겁니까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안검투척 안검투척 아냐 그런 나약한 버스지마 미친 미치광이 게임 지민 어차피 어머나 콩매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? 낭몽 바르면 되니까 공대감기의 섬마성은 또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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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게임 이거 스톨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피 채운 거임 압두 총맬 강화해야 심장 심장이란다 보스 잡겠지 아니 왜 말고 행동이 다르나 근데 인공물 깎을 수 있나 인공물 깎으려면 무력화 세대나 때려야 되네 미친데 능지초상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내놔 임마 진짜 사람 개빡치게 하는 것만 가져가네 3-9-27 또상 저열먹고 거르기? 일단 망치는 안될 것 같음 강화해야 됨 저열이나 트롤라벨 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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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에이예예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쳐줘 꺼져 미친 마안캠 악몽에 좀 들어가라 미라서 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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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블이 어떻음 으 상점에서 지울 때 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뱅치즈셔 참 너무 좋고 으 으 으 으 앙몽에 쓸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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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포 한성 플라스크 나니? 덱 돌리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? 광기 에이 그냥 잭 돌리지 말고 총매다 북를 할걸 이러면 도매도 필요없는거 아닌가? 해보 들고있으면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와 병괜전 덕분 도마보 왕 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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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속에다 먹으러 악촉 던지는 사일러트 그걸 막는 내 메시스 를 막는 사일러트 또 예 인공물 빡치는데 독 하나 넣어야하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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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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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. Deck inspire, 속, 속, zag, 가라. 각, 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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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,肚, 가라. 으아 으아 강섬 강섬 쓰고 마무리하는 것도 와하오 와하오 답은 괸전이다 1 흠 우연 빠질 수도 있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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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 됐다. 이기면 그만이야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자상입니다만 그 다음은 오동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네 너의 하트 비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너의 하트 비트 1-8-8 8 심장 사워접색 미라손드하였다 뭐? 미손 옵저버님 8개월 구독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유물 거의 다 이랬다 말자배기네 사실 유물이 거의 다 이란 이유는 유물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말자배기네